그러니까 한마디로 2022년 3월 고의모의고사 20번 비록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향해서, 어디를 향해서 더욱더 글로벌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다양한 민족의 그룹들은 전통적으로 꽤 다르게 무언가를 해. 뭐라는 거야?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세상은 글로벌과 전통문화가 함께 있어. 이런 얘기지? 그리고 새로운 관점은 중요해. 뭐 하는 데 있어서? 오픈마인드의 아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, 키우는 데 있어서 새로운 관점은 중요하고 아이가 오픈마인드가 되려면 새로운 관점이 중요하고 광범위한 그런 다문화의 경험은 아이를 더욱더 창의적으로 만들어. 창의적이라는 건 측정돼.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지와 그리고 연상 능력에 의해서 측정돼. 또 그런 광범위한 다문화의 경험은 아이들이 관습적이지 않은 아이디어, 관습적이지 않은 생각, 다른 문화로부터의 관습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그들의 아이디어, 그들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. 뭐라는 거야?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의적이고 오픈마인드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게 좋아. 이런 얘기지. 부모로서 너희들은, 여러분들은 아이를 노출시켜야만 해. 어디에? 다른 문화에? as, as 가능한 한 자주 가능한 한 자주 노출시켜야 되고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아이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. 만약에 가능하면 거기에서 살아. 만약에 둘 다 가능하지 않다면 많은 것이 있어. 여러분이 할 수 있는, 너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어. 집에서. 집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 축제를 탐험한다든가, 탐방한다든가 도서관에서 도서관 책을 빌리는 것 뭐에 관한 책이냐면 다른 문화에 관한 책 그리고 요리를 하는 것 다른 문화의 요리를 하는 것 집에서 뭐라는 거야?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가 다른 문화를 많이 경험할 수 있게끔 돕자는 거지 그래서 이 이야기는 this story is about 지금 세상은 글로벌과 전통문화가 함께 있고 창의적이고 오픈마인드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게 좋고 아이가 다른 문화를 많이 경험할 수 있게끔 돕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